어이쿠 미안 미안 진짜 미안 나이스 감사합니다 미안해 인 흠 지랑 할래? 저리 가 빨리 가 야 aaaaaa 죽여볼지 흐헤헤헤헤헿 그거 언제야 세이썸씨 공조음보소 뭐치라고 이렇게 중겨? 칠거 없음 빨강공 좀 빼봐 아이고 웬만해선 구석에 박힌 공 손 안 대는데 내가 오늘은 바빠서 빼준다 잘 생각했어 미리 고맙네 들어갔나? 아 딱 들어갔지 접시 타고 그래도 인사는 해줘야겠지 미안해유 와따 잘치오 고마워 이거 설마? 응 실내에 고마웠다 미안해요 이 빨리 미안합니다 포지션까지 개 나이스 이town 해야 누굽니까? 누굽니까? 제 뒷공이 좀 어렵죠? 죄송해요 이 공이 어렵다고? 이 공은 길이 나 있는 공이오 이 사람아 일 접고 우측으로 앞도 짧게 치듯이 치면 키스도 없고 세상 편한 공이니 뭔 소리당가 알았어요 한번 보여줘봐요 그럼 와 잘 친 듯 잘 치고 말고 기찻길처럼 길이 놓아져 있다니까 안 맞아 쇼 안 흔들렸어 흔들린 건 성림 눈빛 꼭 들어가야 맛이 다냐 오케이 이게 무슨 일이고 이 새끼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오마이갓 뭐 친 거요? 이거 친 거지? 개나이스 힘이 아 충분하시고잉 터렛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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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